변기 썬 똥은 어디로 가요? 네? 아, 그리고 얼음은 왜 손가락에 붙어요? 왜 손가락에 붙어요? 아, 그리고 왜 나무는 물만 먹고 살아요? 나무... 엄마, 있잖아요. 예방주사는 왜 맞아요? 아, 그리고 집은 왜 공명이 없어요? 그리고 방울 소리는 왜 나요? 꿈을 왜 꾸는 거예요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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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. 어, 발은 어떻게 나를 따라와요? 발은 손을 왜 심어요? 산에 올라가면 왜 추워요? 우유를 마시면 정말 키가 편해요? 엄마! 엄마! 궁금한 거 있어요. 물로 보면 왜 불이 커져요? 네? 아, 그리고 엄마! 비누는 어떻게 떼를 빼줘요? 네? 엄마! 엄마! 궁금한 거 있다니까요! 아, 철은 왜 자석에 잘 붙어요? 네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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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지? 이렇게 하는 거야. 각자 해봐. 네, 직접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. 오빠 내가 치울게 왜 그래 무섭게 너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그러냐? 물 더 줄까? 이불 너가 좀 데워와라 오빠가 팔이 좀 아프다 그래 내가 해줄게 아이고 예쁘네 말 잦으니까 우리 동생 뭐하는 거야? 오빠 괜찮아? 미안해 실수로 놓치는 바람에 무슨 소리야 네가 아까 일부러 붙는 거 봤는데 네? 아닌데 많이 데웠어? 의무실 가자 의무실 또 저 아저씨 야 어쩌냐? 또 잘못하면 정체 탄로나겠다 아우 손 손 야 우리 의무실 안 가? 발이 없어? 네 혼자 가 너 이번 일 이르면 죽는다 진짜로 어? 너 여기 웬일이야? 나 경시대가 1등해서 엄마랑 쇼핑 가려고 야 그럼 나 엄마들 택자 맞았네 엄마 지금 방금 미팅 나갔어 야 1등하면 뭐하냐? 엄마 완전 무관심이 돼 야 그럼 이거 내 옷 아니야? 이거? 네 거야? 몰랐네 야 근데 왠지 이건 너한테 안 어울릴 것 같아 이런 바지는 좀 힙이 있어 예쁜데 너는 골반도 없고 그치? 네 거기 피자집이죠? 여기 피자 20판 주문이요 네 우지윤이요 여기 우에스테틱 직원 맞아요 네 빨리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? 방금 왔는데 너 금방 통화한 거 말이야 아이 손님 오셨어요? 아 예 금방 갈게요 뭐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이 시간에? 재밌는 거 아는데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우봉이 친구인데 우봉이 집에 있어요? 우봉